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3부는 서류를 조작해 1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천안시청 청원경찰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청원경찰임에도 천안시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보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사업 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공범들 명의로 16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A 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보증금과 오피스텔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했습니다.